다음으로 국제기구 세계무색기구 세계위원 호승민 내정자의 임명장 및 신문청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권부와연합본부 IOWC의 호승민 내정자께서는 앞으로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전달은 설립임원 집행사회를 대신하여 권부와연합 IOWC의 김한대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명, 호호승민, 위 사람은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법을 포괄하고 있는 IOWC의 행법을 근거로 한 국제 공모 수행 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국제독색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여 컬리비는 집행사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IOWC의 세계위원으로 신분을 부여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제기구 세계독색기구 축하합니다. 이왕은 IOWC의 세계위원으로 많은 신경청과 교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촬영을 받겠습니다. 이명받으신 호승민 세계위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승민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세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항상 교육해 주시고 도와주신 송의장님, 박대표님, 김민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제기부 세계독색기구 축하의 세계위원으로서 포미를 지키고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